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박영문 장론인 간증, 천국편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갖고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걸 믿냐 난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놈들을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저는 좀 방탕을 했는데요. 고향이 전라도 강주예요. 근데 강주가 좁아가지고 일찍이 서울에 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삶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기고 끼고 내 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살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일찍 장가를 가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난 남보다 장가를 좀 일찍 갔습니다. 장가 가면 정신 차린다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장가가 아니라 얘기를 나와도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더 포악해지고 더 난잡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내 친구가 일찍이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둘이 퍼마셨는지 둘이 다 취하게 됐죠. 내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 구역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는데요. 영업용 택시하고 꽝 부딪혀버렸어요. 술이 취해 놓으니까 무슨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무슨 석도개가 보이겠어요. 요즘 폭주객들이 달리듯이 싹 달리다가 영업용 택시 기사가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까지 붕 떠버렸어요. 나는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리며 뒹굴었는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 안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는데 머리가 아스팔트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하고도 결국은 식물인간으로 40일 동안 살다가 이 친구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가실 치사범으로 영등포 구치소에서 100일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누라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도 면회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골로 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내가 있을 때는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내가 없으니까 기회가 바로 이때다 하고 돌아서서 아내는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간 여자 자식을 내동댕이 친 여자 도저히 난 그때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 옆에서 자꾸 못 살도록 꼬챙이질하고 있는 차가집 식구들이 더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여덟 명을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아주 깨끗하게 그냥 월살 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하기만 되면 나는 그 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19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밖으로 나오는 출입문을 다 잠궈버리고 기름을 가지고 가서 뿌려서 불질러 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짧은 인생이었지만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때 내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 번 보고 죽으려고 전라도 광주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40분 서울 가는 열차를 타기 전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우렁찬 소리를 내기로 두 번을 들었습니다. 기가 고막이 터질 때단 아주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그 음성은 우리 사람의 음성이 아닌 큰 전축에서 쿵쿵쿵 울리는 음성 같기도 하고 산 위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와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여 대문 밖으로 나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우다 남은 담배를 손에 쥐고 성향불을 막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 안이 번개불처럼 환해지는 것을 느꼈죠. 우리 방은 형광등도 아니었고 30와트짜리 불그스름한 전구였는데 갑자기 대나처럼 환해지므로 엉겹결의 문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방문은 창호주로 바른 문이었는데 그 문에 비 온 뒤에 흔히 볼 수 있는 선명한 일곱빛깔의 무지개 빛이 쫙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넋을 입고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빛 가구대로 위에서 어떤 물체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손을 들었는데 손 바닥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들었다는 형상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었어요. 머리 부분에 눈코입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름달 크기만은 불그스름한 불덩어리였죠. 그 빛이 제 얼굴에 눈이 부실 정도로 쫙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형상으로 된 물체가 내려와서 머무르자 바로 이어서 네모난 모양의 마차가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는 의자 셋이 있었는데 가운데는 비어있고 양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코입은 다 볼 수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말로 변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의 빛깔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금반지, 금목걸이 같이 누르스름한 빛이 아닌 찬란한 황금빛이었습니다. 이 황금마차는 제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빛났고 양쪽가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얀 옷에도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를 콩할 만한 크기에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것에서도 눈이 부실 정도의 강채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분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아마 큰 충격과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던지 예수님 아버지를 불렀던지 아니면 통송을 했던지 그러나 저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어머니에게 쪽지 한 장을 써놓고 서울로 올라가 일가족 여덟 명을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는 생각은 어디론지 각오 없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드리자 어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시기를 번갈아 하시더니 뭐가 보인다고 그러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황금빛 찬란한 마차와 그 사람 형상으로 된 물체를 볼 수 있었기에 몇 번이고 가리키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잠이나 자자 하시며 다시 누워버리셨습니다.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쳐다봤지만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문을 쳐다봤을 때 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황금빛 마차에 비어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오! 하면서 제 몸을 만져보며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방에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의 저는 황금빛 마차에 앉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모습 같이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마차에 앉자 마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된 보름달 크기만은 불빛이 앞에서 인도를 하고 그 뒤를 제가 탄 마차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는 채 얼마 동안을 갔습니다. 그때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음악 소리는 세상의 유행가도 아니고 미녀도 아니고 팝송도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음악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앞을 바라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어있는 도로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길도 아니고 마차 빛깔과 똑같은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쭉 뻗어있는 도로 위에는 금을 퍼부어 길을 닦았는지 도금을 했는지 아무튼 도로는 눈이 부실만큼의 황금빛 찬란한 광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그 황금빛 도로 위로 사람 형상의 불빛이 한 뼘 정도 위로 붕 떠서 가고 제가 탄 마차도 한 뼘 정도 도로 위에 붕 떠서 그대를 쫓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앉아서 양옆을 보니 코밭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쭉 뻗어진 꽃밭은 꽃의 색깔과 종류가 몇 가지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나비와 새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처음 보는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울음소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맑고 명랑한 소리로 새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저의 부족한 표현력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꽃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꽃이 벙실벙실 웃는 것도 같았고 꽃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꽃밭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는 마차의 안자의는 저의 코에까지 스며들어 그만 꽃향기에 취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윽하고도 감미로운 꽃향기를 제 부족한 입술 또한 부족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꽃밭 사이를 신비한 음악 소주를 들으며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잔디밭 위에서 제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꽃밭 속에 있는 잔디밭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추어 홀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양쪽에 앉았던 사람이나 잔디밭 위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이 다 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천사들이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끝에까지 가물가물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얀 옷을 입고 화사하게 활짝 한 바꾸처럼 웃고 얼굴에 강체가 나는 천사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은은히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곳을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춤추고 있는 곳을 지나 저와 꼭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황인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 백인, 검은 머리, 흰머리, 노랑머리 할 것 없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합에 있었습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마차를 인도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된 불빛이 빛을 휘황찬란히 비치는 곳에서 저는 서울에서 병안으로 돌아가신 외삼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이 예수쟁이라 외갓집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상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병안으로 위도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나 한 번 뵙자고 겨우 찾아 뵈었을 때가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한참 더운 여름철이어서 파자마에 런닝셔츠만 입고 누워계신 외삼촌의 모습은 참으로 어떻게 인간이 졸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광대뼈가 두 붉어진 데다가 눈만 꽹하니 뜬 채로 저를 바라보시는 데 숨을 쉬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배와 등가족이 착 달라붙어 런닝셔츠의 이유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솔직한 말로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둔한 코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비유가 상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는데 그 뒤 일주일 만에 외삼촌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본 외삼촌의 모습은 돌아가시기 전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을 할 수 없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았던 외삼촌의 얼굴 그때의 젊은 얼굴과 체격이었습니다. 그 건강하던 30대의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인가 생신인가 하여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았지만 분명히 우리 외삼촌이셨습니다. 저는 옹겹결에 매우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길게 외삼촌 하고 불렀지만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전히 한바꿔처럼 화사하게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으시며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외삼촌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은 세상에서는 구경해 본 적이 없는 마차 빛깔과 똑같은 찬란한 황금빛으로 마오자처럼 생긴 것을 잊고 계셨는데 그 광채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불빛 밑에 사람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우리의 삼촌처럼 모두들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도 평화롭고 자유로워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제 입가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인 줄로만 알았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외삼촌의 모습을 비추어 줄 때는 분명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은 외삼촌 한 번 밖에는 없었지만 또 만약 제가 아는 얼굴이 있다 해도 그 사람 형상을 불빛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광채 때문에 정확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를 들으며 황금 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차가 계속해서 가다가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양쪽 옆에 천사들에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또 여기가 어디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더니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제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분명한 목소리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들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길다랗게 뻗쳐 지어져 있었는데 몇 차나 되는지 도저히 수차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마차는 자동차가 천천히 가는 식으로 가고 있었기에 집의 내부 시설을 자세히 구경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집들은 마차 빛깔과 똑같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번쩍번쩍 지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릴 수만 있다면 그려보고 싶은데 그림으로도 도저히 그릴 수 없는 모습으로 황금과 보석으로 휘향 찬란하게 지어져 온통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집들은 전부가 금방 새로 지은 듯 말끔히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이성을 듯이 체비를 갖추고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 집들은 지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애삼촌이 있는 곳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집안이나 밖이나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고 천사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는 집들만 보였지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저의 증언을 들으신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이고, 그곳에 있는 집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자기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 소상히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던 집들이 세상 집처럼 2층 집이나 3층 집이나 양옥 집이나 한옥 집이면 아, 어떻게 지어졌더라 하고 이야기하겠는데 거기서 본 집은 그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양옆으로 쫙 이어진 집은 참 어떻게 지어졌냐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사람 말로 제일 표현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아무튼 제가 본 그 집은 위에나 옆에나 번쩍번쩍해서 시작해 번쩍번쩍으로 본 황금빛 찬란한 집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루 동안을 이야기해도 그 집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번쩍번쩍하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광경을 회상하면 저도 모르게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혼자서 빈것이 웃을 때는 그 황금빛 찬란한 집들을 회상하는 순간입니다. 마차는 그 황금빛 찬란하게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을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다닌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 일생 처음으로 본 집들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어진 집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눈이 부실 황금빛 찬란한 그 집들은 깨끗이 단장만 되어 있었지 살아분 없었습니다. 천국집은 번쩍번쩍 으리으리 온통 황금빛 찬란한 빛으로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 천국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옥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